다음 곡은 오늘 독일의 어떤 시가 있었어요. 내가 사랑을 드려주기 위해서 남의 당신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, 여름도 될 수 있고, 당신의 동생도 될 수 있고, 당신의 자녀를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위로의 곡으로 만드는 곡입니다. 미스터빈의 데빙, 브라더, 러블라인 리언즈입니다. 제 일상에서 불 reli기 위한 거라, 러블라인 리언즈입니다. 저는 댄스에서 가고 있는 곡을 맞춰서 러블라인 리언즈입니다. 러블라인 리언즈입니다. 마이킹의 데빙念입니다. 그 갓 부를 뒤에서 러블라인 리언즈입니다. 러블라인 리언즈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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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